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2분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신한투자증권 남대문지점에 이상경 멘토 나오셨고요. 그리고 하이 투자증권 스마트 PV 센터에 이화진 멘토 나와있습니다. 인사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 큰 그림부터 조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미국 시장 얘기했었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첫 번째 이슈를 저희가 긴축 강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다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이상경 멘토하고 먼저 얘기할까요? 앞서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빅스템 미국 밟는다 이런 전망부터 시작해서 최고 상단이 연 6%까지 미국 금리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주 CPI를 기대했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면서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희석에 대한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했는데 전일이 PPI가 발표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스텝 쪽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 장 후반에 반영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분위기였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흐름은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제 재차 반복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PPI 0.7%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물가지수가 연 7%대까지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 연준이 6%대 초반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반영이 되는 흐름인데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들 현물 쪽에 대한 수급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까운 중국이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고 조금 멀리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분기 안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악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주어지고 기다리면 희석이 되는 부분이고 미국은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택 착공 지수라든지 주택 매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미국 경기가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지수가 3천을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3월 중국의 전인대를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수급이 좀 잡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스탠스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향성에 대한 결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주춤하긴 한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시장이 진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철강주 관련해서 오르는 게 중국 얘기가 조금 있었고 오늘 건설주 강세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좀 나아진다는 얘기가 좀 끌어올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와진 멘토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 더 폭이 높아질 가능성이라든지 한두 번 더 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만큼 클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민감도는 작년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번 FOMC에서도 얘기했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고용보고서 관련해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 나올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3월에 넘어갔을 때 만약에 2월의 고용보고서가 1월에 대비해서 그만큼 큰 차이가 있을지 여부도 체크를 해볼 필요는 좀 없지 않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한율의 흐름 같은 경우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4월에 새로운 총리가 선임이 되게 되면서 실제로 일본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같이 덩달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적인 한율의 흐름도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나왔던 제인스 플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투표권이 없던 연준위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관련된 이슈는 사실 예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만큼 최근에 물가 이슈도 잠깐 어느 정도 컨셉보다는 상해는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고용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1월 달 어느 정도 계좌성에 대한 이슈도 조금 포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 전인대에 대한 사물 초에 대한 초점이 조금 맞춰지는 흐름에 따라서 물론 지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일단 현물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매듭소가 나온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대응을 하는 구간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매수 주체들을 보면 매수매도 주체들을 보면 기관하고 금융 투자가 좀 많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한 825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걸 본격적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을 본다고 하면 외국인 지금 딱히 매수할 만한 환경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않고 좀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시장은 약간 불안감이 있습니다. 미국도 지수로서 보여줬고요. 성장주도는 오늘 많이 빠지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오르는 데에 대한 시장 불안감을 노출한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르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죠. 일단은 한 3, 300원 한번 찍을 것 같다 이렇게 봤었으니까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제 오늘 패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움직여요. 특히 오늘은 IS 동서가 좀 크게 움직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도 패배터리가 한참 뜨거웠다가 식은 이후에 다시 좀 살아날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 좀 해보죠. 이상경 멘토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올해 정부 직권 2년 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이랑 맞물리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서 보여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통신업종에 대한 이슈가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은행 업종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미국의 IRA 법안의 세부 법안 통과 내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반영이 좀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성일 하이텍을 탐방을 군산에 좀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CU 같은 경우가 과거 코스모 화학 쪽에서 근무를 했고 금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전공을 통해서 오히려 과거 PDP TV에서 추출하는 기술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폐바터리 시장에서 니켈, 코발트, 아연에 대한 추출을 통해서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다라는 과정을 갖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가 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2차전지, 특히 자동차 빠뜨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원칙적으로는 10년 내외인데 사용하다 보면 환경에 따라서 5년 내지 7년 정도면 리사이클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사이클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게 2025년부터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빅사이클에 나오는 게 2030년부터입니다. 그러면 IS통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발표를 했고 올해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증설이라든지 공장 하나 짓는데 약 1,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폐바터리 추출에 대한 리사이클은 한 28%에서 3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추출을 하고 절반 정도는 다시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제가 자동차 운전자라고 하면 타이어 교체하듯이 폐바터리에 대한 부분들에 들어가서 리사이클되어 있는 폐바터리에 쓰겠습니까? 아니면 새 바터리를 쓰겠습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새 바터리를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완성도라든지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런 R&D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켜봐야 될 흐름인 것 같고 현재는 앞선에 있는 2차 전지가 워낙 좋고 이런 산업이 진행이 되고 2030년부터 나오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영이 돼서 수급적인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면 폐바터리 시장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진짜로 얘네들이 할까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IS 동사가 오늘 굉장히 급등했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이상경 멘토께서는 이걸 위험하긴 하지만 추경매수를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오늘 하루 반짝하고 또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지수 흐름과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면 양봉이 나오는 주식을 따라가서 거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다리면 반드시 2, 3일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메디톡스도 그랬고 대부분의 양봉을 세우는 종목들이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져 가는데 아마 IS 동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IR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일시에 반영이 되는 분위기기 때문에 양봉을 세울 때 추격하는 매수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자. 오늘 급등 나왔으니까. 이완진 멘토는 폐배터리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2월, 3월쯤에 유럽한 원자재법안이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세부안에 대해서는 리사이클링 관련 이슈가 그동안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폐배터리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물론 최근에도 유럽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폐배터리 캐파에 대한 전략 부분이 대부분 2025년에 쏠렸던 만큼 지금 당장의 생산을 통해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기보다는 결국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는 주가 측면에서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추후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런 내연기관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올해가 굉장히 빠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민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유럽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성일하이텍이나 이런 회사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폐배터리 시장 얘기하면 성일하이텍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그 시장 내에서는 대장주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보죠. 그 외에 이미 올라있다고 하면 쫓아갈 만한 투자의 여력이 남아있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는 관심 종목, 탑픽 이런 거 고르라면 뭐 고르시겠어요? 우리 이상경 멘토는? 아마 제가 올해 내내 작년 1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가 가장 대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가 분리막을 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흐름일 것 같고요. 아마 자회사 부분이 아직 비상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차피 삼성 SDI 쪽을 통해서 대형 사량도 원활하게 관계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BMW라든지 폭스바겐 쪽까지 맞물려서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고 잘 생산하고 잘 분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조정에 나온다는 가정 하에 하반기에 IPO를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까지 모멘텀이 발현이 된다고 하면 좋은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계속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워진 멘토께서는 성일하이텍 외에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보인다 하는 폐배터리 회사들이 있습니까? 아까 이장균 청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코프로가 대장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10위 전환 가격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추후에 강한 조정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분할 매수 측면에서는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 얘기를 꺼내버렸는데 중국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드렸죠. 중국의 부동산 경기 좀 좋아진다?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 나오면서 어제도 철광주가 움직였고 오늘은 건설, 기자재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조금 움직이는데요.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이상경 멘토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최근에 명동 거리 나가보면 일본인 관광객 비중이 6,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4 정도로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시진핑 입장에서는 3월 전인대를 통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중국 성장률이 GDP 3.5%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2년 동안에 억눌렀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GDP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꿈꾸는 중국 넘버원에 대한 세계 인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내수부터 부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외향으로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위하나에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패권이 달러 다음으로 위하나로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간다고 봐야 될 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중국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었고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인프라에 대한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과연 이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마 오늘 건설 기계, 철강까지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고 하면 중국 부양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 반영이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3월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현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항공주에서 봤고 카지노주에서 봤듯이 뒤늦게 따라가도 충분히 좋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마 휴스틸이라든지 예전에 말씀드린 세아재강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휴스틸 세아재강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진 멘토께서는 이슈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중국이 건설이 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건설주가 움직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한편은 있거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나온 데이터들이 본격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지수도 꾸준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스마트폰 출하량도 1월 달부터 빠르게 컨셉보다 상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철강 1위인 회사 바오스트리 같은 경우도 이미 철강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도 포스콜딩스나 현대제철 강연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 얘기다. 계속 꾸준하게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고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이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관련 대출들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증가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3월에 전인대에서 지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성장률에 대한 강한 반응이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이런 건설주나 철강주에 대한 흐름은 본격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철강하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금은 이제 건설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관광이라든지 항공, 화장품 이게 중국의 리오프닝 하면 대표적인 종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시 매기가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경 멘토 얘기해 보시죠. 아마 이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중저가라든지 고급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좀 상이하고 과연 중국 내수가 이제 다시 리오프닝이 돼서 저희 쪽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소비에 이어지는지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항공과 그리고 카지노 쪽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주가의 4분기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관심권을 두고 지금 지켜놓은 보되 이게 다시 주가가 올해 1분기, 2분기에 추가적으로 2, 30% 상승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리오프닝 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디를 봐야 될 때라고 보세요? 그런데 오늘도 얘기가 나왔던 게 중국 쪽에 콘서트가 열리게 됐을 때 엔터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콘서트 매출 상향 부분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선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후에 데이터가 나와야 화장품은 좀 더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카지노는 이미 일본이 작년 10월 달부터 무비자 허용이 되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데이터는 1월까지 꾸준하게 잘 나왔었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주들이 올랐고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VIP 드랍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카지노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까지 봤는데요. 앞서 이상경 멘토께서 철강주 얘기하시며 휴스틸 세아제강 얘기하셔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차트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휴스틸을 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기 동시간대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휴스틸 세아제강 보자고 말씀하셨던 거 액면 분할 전이었고 그리고 액본을 통해서 철강업종 퍼가 평균 3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진이 발현이 됐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도 있지만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부분들이 3분기에 끝난다고 하면 관광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될 것 같아요. 재건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커머더티 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싸게 들여오고 생산을 해서 나갈 때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돌아오는 빅사이클에 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낙 무거운 업종이고 시장에서 관심은 있고 자산평가주라든지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올라오지 않는 업종인데 상대적으로 이런 빅사이클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지붕에서 나오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ESS 통해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대 일렉이라든지 LS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강간에 대한 부분 수요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업종을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테마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적이 올라오는 빅사이클에 맞물려서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간 업종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 고점이 한 8,200원 정도인데 여기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네.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퍼 7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스틸에 대한 자세한 얘기까지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시장이 오늘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M&A 이슈를 몇 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또 하나의 M&A 이슈가 나왔죠. 한화가 HSD 엔진 인수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계열사인 한화 임팩트가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HSD 엔진은 주가가 막 빠져요. 이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진 멘토부터 먼저 얘기하실까요? 일단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고통했던 이슈가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대우주선 해양이 고객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LNG선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서 좀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실시를 했고 결국 올해부터는 대우주선 해양이랑 삼성중공업 어제도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중국 쪽 관련된 손주들에 대한 수주도 덩달아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본격적으로 LNG선 관련해서 2년 전에 수주받았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DF 엔진 같은 경우도 친환경 선방 엔진 쪽으로 굉장히 마진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면에는 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나가 대우주선 해양까지 인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에는 이런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도 그런 향후 수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선방 엔진 관련된 1위 회사가 현대중공업에 있는 엔진 사업부라고 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대우주선 해양까지 많이 가지게 된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런 대우주선 해양에 관련된 수주 부분들은 HSD 엔진 같은 경우 올해 더 좋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그런 차익시는 물량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대우주선 해양에 이어서 HSD 엔진까지 인수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HSD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든든한 대주주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대우주선 해양까지 하나가 가져간 상태라고 하면 어차피 그 물량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3거래일치 지금 빠진단 말이죠. 오르다가 빠지는 거라 약간 시장에는 우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 알고 올리고 난 다음에 재료 나오니까 확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상격 멘트 어떻게 보세요? 매출의 100%가 선박 엔진이고 대우주선 해양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라고 하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반향을 했던 움직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세일즈 노슈라고 해서 뉴스에 파는 주가 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롯데가 M&A를 진행을 하면 거기가 고점이고 하나라는 그룹이 M&A를 하면 2년, 3년 뒤에 반드시 좋은 평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M&A 설이 있거든요. 롯데가 의문에 일패를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롯데는 과거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업종이라든지 그 기업이 항상 고점에 있을 때 기업을 인수하고 2년, 3년 정도 헤매고 추가적으로 또 반향이 또 되는 흐름인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방산을 기본으로 하는 스토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본다고 HSD 엔진을 보면 추가적으로 2년, 3년 뒤에는 좋은 자리에서 주가 흐름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종 나오면 HSD 엔진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매수로 접근해보자,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됩니까? 개인적으로 대우조선의 양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대우조선의 양을 사겠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전에 한화가 인수하고 나면 2, 3년 뒤에 이건 통계입니다. 주가가 좀 괜찮더라. M&A를 참 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화가 요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박력 엔진을 만드는 HSD 엔진에 대한 M&A 얘기가 좀 나와서 그 얘기 점검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SM 뽑았습니다. SM, 아까 점유가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내부에 있는 CEO가 그간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했던 여러 가지 불법이 의심되는, 탈법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어진 멘토께서는 어때 보이세요? 하이브 인수가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도 모 증권사 지점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만큼 빠르게 그런 흐름들이 흘러가고는 있기는 한데 만약에 하이브가 인수하게 되면 사실 저는 SM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아티스트를 보게 되면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일단은 빌보드 차트나 여기에 올라온 경우를 좀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비도 굉장히 높고 물론 이번 SM 3.0을 봤을 때도 결국에 멀티 프로듀싱을 통해서 독립체계 레이블을 한다고 하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한 9개 정도의 사나이 레이블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양한 개성들에 대한 아티스트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하이브 입장에서는 SM의 색깔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브가 인수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인 이슈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끝나게 됐을 때 SM이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그땅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이 시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런 하이브와 카카오에 대한 결국 공개 매수가 12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또 다른 3월 달에 임시 추첨까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좀 봐야 되겠다 인수에 대한 부분은 이상경 멘토는 요즘 이 두 공방하고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SM 3분기 10월부터 관심 있게 봤었고 그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CJ하고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말에 특히 2월 달 초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는 저희들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흐름인데 지금 주가가 3조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 하이브가 주장한 대로 40% 내 인수 가격을 정한다고 하면 제가 하이브 입장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시혁 회장이 엔셉에 대한 예전의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엔터에 대한 부분의 자리 위치에 있어서 하이브가 하고 있는 모습과 SM이 하고 있는 모습은 좀 상반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고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3월달 주전까지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기다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는 관점에서 주가를 바라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가 SM 계열사들에 대한 매각 이슈가 시장에 조금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행동주의펀드하고 SM 경영진하고 앞으로 계열사들 중에 비핵심 계열사들은 매각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엔 디어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SM 쪽에서는 디어유는 아니다. 그럼 디어유는 핵심 계열사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외에 그럼 어디를 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또 지금 오가고 있는데 이슈로 보면 처음에 사실 SM이 이수만 씨의 지분이 팔린다고 했을 때는 디어유 굉장히 주목하자 막 이랬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와진 멘토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비핵심 계열사 중에서는 디어유 말고는 SMCNC도 있을 거고 키스도 있을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SM 3.0 이번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엔터 가수 쪽이나 이쪽에 대한 신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런 관련 SMCNC 같은 경우는 콘텐츠 드라마 쪽에 대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아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쪽에 대한 이유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봤던 모든 것들은 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SM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다른 아티스트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했던 실제로 올해 2020년 이후에는 에스파 말고는 따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멀티 프로듀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워낙 양쪽의 공방이 치열하고 향후에 주가 상황이라든지 여러 환경에 따라서 또 급변할 수도 있는 게 M&A여서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는 과정 또 카카오가 어떻게 또 대응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발전한 게 2000년 초반에 우회 상장 통해서 막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때 막 여러 문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아있는 그나마 건실하게 운영된 회사들이 지금 상장된 회사들인데 이제는 창업자의 색깔이 빠져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업자가 빠져나가고 지배구조가 건전해지고 주주들이 이제 믿을만한 회사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자금이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투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성장통이다.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SM 한번 지켜보시죠. 두 분하고 이슈 얘기하는 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의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경 멘토 이상경 멘토 오늘 아프리카TV 가져오셨네요. 안정적 실적 내는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주셨고요. 이와진 멘토께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이건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리장성이 온다. 이렇게 타이틀도 뽑아주셨네요. 먼저 이상경 멘토가 가져오신 아프리카TV부터 얘기를 듣죠. 네,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플랫폼을 갖고 있는 별풍선이라고 하는 기반에 2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NFT에 대한 시초가 얘네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부분들을 진출할 가시권을 두고 있고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TV가 저희가 월드컵에 대한 시청자수라든지 그리고 WBC를 앞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트위치라고 하는 경쟁 플랫폼이 작년 12월에 철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아프리카TV가 과점된 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간 광고라든지 저희가 인트로 들어갈 때 광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흐름이고 스트리밍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아시겠지만 틱톡이라든지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들까지 견주어서 이제 나누어 들어가는 VOD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매출을 어느 정도 갖고 가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모멘텀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과점된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매출에 대한 안정성이 최근에 꾸준하게 이어져 가고 있고 해외 매출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경기를 타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처럼 지속적으로 구독을 하고 신청을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 9만원 선 내외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하고 선절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12만원 선절가 8만4천원 제시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TV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와진 맨토케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그에 대한 세금 환급을 대행해주는 업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3년 기간은 대부분 영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거의 적자가 3년 동안 지속됐다가 작년 말부터 어느 정도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면서 빠르게 매출이 좀 회복되는 흐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19년도, 18년도를 보시더라도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내일부터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이 좀 풀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입국을 했을 때 코로나 PCR 검사는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런 부분도 추후에 다 해제될 것으로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올해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법인 자체로는 싱가포르랑 프랑스 쪽에 법인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그쪽부터는 작년에도 유럽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꾸준히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이런 세금 환급에 대한 대행 서비스가 꾸준히 올라왔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것은 중국 관련된 비자 연장 이슈 때문에 빠졌던 거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하나씩 하나씩 해소돈대라는 가정하에 작년 같은 경우가 대략 한 4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컨센트 자체가 대략 한 800억, 800에서 900억 정도의 매출이 좀 기대되는 바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이나 중국과의 관련된 갈등 이슈가 좀 리스크 요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 해제가 된다 그러게 되면 가장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수혜주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우선 수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5천 원, 선착가 2,900원 제시하셨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가장 수혜주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분의 관심지 확인하는 것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오늘 이상경 멘토 그리고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